정마리가 언니가 쏘는 거예요? 우와 짱짱걸 많이 먹어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으으음 음 진짜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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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 먹어 복직 축하해요 고마워 이런 맛이었구나 일 끝내고 마시는 맥주의 맛 로망이었거든요 그래 이 맛이지 나도 두 번 다시 못 느낄 줄 알았다 아 맞다 나도 언니한테 줄 거 있는데 이게 뭐야? 재봉투 소리 시끄러웠을 텐데 언니가 참아줬잖아요 미안하고 고마워서 바라 것도 하나 만들었어요 진이 너 진짜 솜씨 좋구나 너무 이쁘다 고마워 다행이다 언니가 좋아해줘서 아 너 바쁜데 이제 그만 갈까? 자 잠깐만 뭐예요? 내가 자주 가는 맛집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 주인장이 이렇게 다 먹은 빈 그릇을 항상 찍어서 올리거든 나도 찍게 되더라고 그거 대형오빠 블로그랑 똑같네? 대형오빠도 빈 그릇 찍어서 맛집 포스팅하거든요 뭐? 이거 봐요 완전 특이하죠? 어? 이거 식사 블로그인데? 그럼 식사님이 구대역 씨였어? 아 아 분명가 지휘 보전 oby